HD 현대건설기계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종합건설회사와 중대형 굴착기 10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HD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2월까지 22톤 굴착기 70대, 50톤 굴착기 30대 등 모두 100대 건설 장비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. HD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기계 시장에서 잇단 대규모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, 지난 8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중대형 굴착기와 휠 로더 5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연말까지 800대 수주가 예상됩니다. 지속적인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,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신속하게 단납기 물량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연이은 수주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.